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문장집 판변TV의 박판겸 연하나입니다.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임금공제와 취업규칙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부로는 2022다. 219540 판결입니다. 이 사건에 임금하고 약정금 청구고요. 원고들은 택시회사 근로자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. 근로자들이 못 받은, 공제되어 있는데 잘못 공제된 거다라고 해서 임금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택시회사는 너랑 나랑 약정한 거 그거라도 돌려줄라 이런 약정금 청구를 한 거죠. 내용을 보시죠. 이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택시운전사입니다. 피고회사의 취업규칙, 취업규칙이에요. 취업규칙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취업규칙입니다.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죠. 거기에 보면 기준운송수익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에 이 기준운송수익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놨어요. 이 기준운송수익금이 뭐냐? 뭐냐는 거는 그 전에 택시회사에서는 산학금 제자라는 게 입력했어요. 산학금 제자라는 거는 월급이 따로 없고 운전사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. 하루에 8만 원의 산학금. 산학금을 채우면 그 채운 거를 딱 받아서 갖다 주고 추가적인 부분, 산학금을 이상 받은 부분, 그 부분을 회사하고 일정 부분을 나눠 가져요. 그래서 이 산학금을 채우고 회사는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임금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게 되니까 택시운전기사들이 월급이 일정치가 않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을 하면서 월급을 준다. 그 대신에 기준운송수익금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미달액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거예요. 그게 이제 지금 택시 운전사 월급제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취약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피고의사는 취약기칙에 의거해서 이 기준운송수익금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미달하는 금액, 9만 얼마다. 그러면 그 한 8천 원, 7천 원을 임금에서 계속 매일매일 공제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공제해서 지급을 했더니 했더니 나중에 이 원고들이 이 금액은 공제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소송을 한 거고 또 하나 택시회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원고들이 소속된 조합이 피고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준운송수익금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까는 취약기칙이고 두 번째 이거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거죠. 그래서 기준운송수익금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급하고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.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건 취약기칙 취약기칙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어떤 규칙을 취약기칙이고 두 번째는 단체엑약이에요. 단체엑약 단체엑약으로 정한 거죠. 약정으로 그러니까 근로관계 법에서는 단체엑약의 효력이 있죠. 두 가지가 이제 문제는 거예요. 문제는 이렇게 기준운송수익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단체엑약이 아닌 취약기칙이나 근로관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냐 두 번째 그러면 단체엑약에 의해서 기준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임금전액지급 또는 상계금지원칙에 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.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취약기칙이고 하나는 단체엑약에 있는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2년 9월 29일 날 대법원이 성공한 것 중에 2017년 242928 판결 이 판결을 보면 단체엑약에 의해 기준운송수익금의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. 자세히 보셔야 돼요. 단체엑약에 의해서 기준운송수익금의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효하다.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. 다만 공제 후에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. 이거까지가 이 판례의 내용이에요. 이 사안은 단체엑약이 아닌 취약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. 단체엑약 이전에 공제한 것은 돌려줘라. 이게 대법원 판단이고 그렇지만 단체엑약으로 기준운송수익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니까 비거의 반수 청구도 인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후에 된 거 이후에 된 거 안 된 거는 기준운송수익금을 미달한 것은 줘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단체방으로는 기준운송수익금의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된다. 어느 금액의 공제 후의 임금이 이렇게 되냐는 거죠. 이 기준운송수익금은 산악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범위에서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임금이 공개돼서 어떤 날에는 최저임금만 받게 되고 어떤 날에는 좀 더 받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급여가. 이것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최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이런 택시 운영 방식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택시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기준운송수익금이 올라가 버리면 택시기사들은 계속해서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수준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금이 너무 낮으니까 이 업종으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.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급여 인상이 없다면 이 택시기사의 부족현상이 계속 발생하겠죠. 이 판례도 이런 택시기사 부족현상에 있어서 기준운송수익금을 공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 택시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해결을 못하게 되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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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